주한 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 M&J 비즈타워 이제 주한의 새로운 빛이 당신을 향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탄생한 M&J 비즈타워는 지금까지 주한이 만난 적 없었던 첨단 비즈니스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M&J 비즈타워는 성인고속도로, 가자IC, 인천국항, 인천국제공항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의 더블역세권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한 국가산단역에서 약 5분, 가제올역에서 약 10분 거리로 인천시내, 수도권으로 보다 빠르고 보다 넓은 범위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반경 1km의 인근 주한국가산업단지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에서 4층과 6층에서 9층은 제조형 공장 5층은 주차장, 10층은 오피스형 공장으로 설계된 M&J 비즈타워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진보된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 적용으로 화물차량의 원활한 층간 이동이 가능하고 중장비 사용에 무리가 없는 최대 5.6m의 층보로 내부 공간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에 특화되어 초대형 설비도 수용 가능한 평단 4.95톤의 하중 설계와 호실압 주차는 물론 각종 공장 중심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토형 호실 확보로 낭비 공간을 최소화하고 컴팩트 오피스 제공으로 투자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M&J 비즈타워는 주연국가산업단지가 원하던 우리가 꿈꾸던 비즈니스 환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M&J 비즈타워의 10층 옥상정원은 비즈니스 업무에 지친 입주자들에게 녹음이 어우러진 색다른 휴식을 선사하여 자연과 융합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한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R&D 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편리 공공 및 기반시설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 진행 다양한 문화 및 복지시설 이용 편리 각종 인력 확보 프로그램 등 융복합 스마트 혁신단지로 변화하는 주한국가산업단지 이 주한국가산업단지의 특급 입지에 탄생하는 최첨단 스마트 지식센터 M&J 비즈타워 사업주, 직원,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당신을 향한 빛이 될 것입니다 M&J 비즈타워 M&J 비즈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